아 으 으 으 예 진짜 멋있죠 으 아 으 항로에서 나와서 태양 주위로 무지개를 다 보다니 와 으 아 아 진짜 대단하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했는데 나라가 잘 되려나 아이고 야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거 처음 보네 이거 동영상 이거 이거 우리 친구들 다 보내줘야지 너무 멋있어갖고 그죠 예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라를 살릴라 이제 오늘 취임했는데 뭐 이렇게 멋있으싹가 이렇게 멋있으시가 아 이렇게 멋있으시가 와 어마어마하네 황매산 와서 이렇게 멋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다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이 무지개가 얼마나 멋있노 이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 다 보여줘야지